이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분이니까요 제가 시간을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 교회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합니까?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나라가 세상이 하도 수상하니까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침 그런 말씀도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큐티 본문 새벽교도 예배 본문을 요한계시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지금 묵상하고 계시지요? 장로님만 하고 계신다던데요 우리 투부에 나가는 본문대로 여러분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양육반에서 지금 보니까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묵상팀에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어쨌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해서 관심을 좀 가질까 하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되는데 두렵다, 무섭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액민대로 보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는 본문이 7장 이렇게 넘어가는데 6장쯤 되면서 땅의 4분의 1이 벌써 날아갔습니다 7장, 8장 자꾸 넘어가면 3분의 1 이런 식으로 막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할 때 이 땅이 어떻게 살아남겠나 싶을 만큼 두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 성교들의 태도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오늘 1장에 우리 읽었던 본문의 대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일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예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열어줍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 줬던 건데 그게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지나간 일도 언급되어 있고 그 당시 현대일도 언급되어 있고 앞으로 일들도 이제 남아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주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서해졌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 주 95년에서 100년 사이에는 대 로마 제국이 온 땅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 64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잔인한 로마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렸다 해서 박해가지고 혹독한 박해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황제들마다 조금 덜하고 조금 심했지만 혹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도 복음을 지나다가 유배를 간 거예요 탈을 갈 수 없는 그런 섬으로 유배를 간 겁니다 그곳에서 게시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 말인 즉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혹독한 박해와 피팍 그리고 혼란 가운데에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안 오시나? 왜 예수님 안 오시나? 여러분 인생이 혼란스러운 분들은 아이고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 어떤 애들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보니까 전쟁은 왜 안 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어린 마음에 너무 자기가 힘드니까 뭐 이런 생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 혼란 고통 아픔 슬픔 눈물 다 끝날 텐데 주님이 안 오시나?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금방 올 줄 알았거든요 그 주 100년이 될 때까지 예수님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지가 언제예요? 그렇죠? 그 당시를 보면 벌써 70년 정도 가까이 되어 가니까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간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안 오시니까 이 성교들은 고통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핵심 구절은 이겁니다 7절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로 하리라 아멘 주님께 사시는 말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그가 오시리라 내가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렸고 안 오시는가보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가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들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반드시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 반드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제 성교들이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처음에는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들 대답 잘 안 하셨는데 요즘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시는 게 복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위로지요 아직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도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아멘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아직 전도 안 된 분들 아직 안 믿는 분들을 반드시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쭉 할 텐데 이 예수님 오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간히 중간중간에 이제 보려고 하는데 할 텐데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 번 봅니다 3절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때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 게시록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에게 선포될 텐데 요한은 보고 들은 말씀을 적은 거예요 선포될 텐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지금 한 7장 정도까지 나갔으니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곱 교회를 향해서 축복도 하시고 또 화도 선포하시고 또 새로운 대안 또 마련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를 들면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형식이 있어요 일곱 교회들에게 무슨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장하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책망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쭉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는데 책망하고 난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 한 가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책망을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살면 안 된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회개하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돌이키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맨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 교훈하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았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순종을 해야 한다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에 말씀을 가까이에 대하고 묵상하는 게 복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올까요? 할렐루야 김정기 씨 감사합니다 10편 1편 나옵니다 10편 1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여러분 10편 1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10편 1편 앞에 안 나옵니다 진짜 복이 뭐냐 찾아보십시오 10편 1편 안 찾는 분들은 다 외우는 분인 줄 알고 다 외우는 분인 줄 알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외울 수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천천히 한번 읽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워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요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요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중간에 있습니까? 중간에 없습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10편에서도 그렇고 중간이 없어요 성격이 우리 저도 중간쯤 좋아하는 사람인데 성격 계시록을 보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내 첫 벌인데요 중간쯤에서 될 게 아닌가 신앙은 그러니까 10편 1편에서도 중간이 없어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직 요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옛날 묵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오긴 하는데 다른 데 묵상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중얼중얼 엎조리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중얼중얼 엎조리는 거예요 엎조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마음에 있든 머리에 있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아이들이 암송했는 것처럼 암송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묵상을 위해서는 묵상을 위해서는 암송이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개씩 한 가지씩 한 젤이 될지 두 젤이 될지 이것처럼 몇 젤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매달 암송 부절을 해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통독 많이 하는 분을 상줬잖아요 이제 통독을 다들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십독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고 그러니까 통독은 익숙하다 생각하고 이제는 암송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암송하는 거를 시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이제 내년이 시작이니까 한 달에 한 가지만 하려고요 한 절만은 아닐 거니까 두세 절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 거기 좀 익숙해지면 이제 한 달에 두 개 더 익숙해지면 매주 한 구절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한 구절에다가 52주를 다 외우는 사람은 큰 상을 큰 상을 내려가지고 함께 격리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하면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입에 중얼중얼 하잖아요 입에 중얼중얼 하고 있으면 입에 중얼중얼 하는 동안은 딴 짓을 못해요 막 유혹이 있고 막 이렇게 딴 거 나쁜 짓 하고 싶은데 욕심대로 막 살고 싶은데 입에 말씀이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아이 그래도 뭐 말씀대로 해야지 이러고 이제 교회에서 조금 멀어집니다 묵상을 하면 그러니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남아있으면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키는 점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묵상을 하고 입에 중얼중얼 할 때 말씀을 지킬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괴시록에도 어쨌거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료들이 됩니다 괴시록은 지금 우리가 7장 정도 보고 있는데 아시는 분은 들으시고 모르시는 분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세요 두루마르기에 임봉하고 있는 7인 중에 6인을 뗐어요 7인 사이에 이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새벽에 보는 말씀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있는데 벌써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에 별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흉악하고 더 어려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살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신앙이 생활하기가 자꾸자꾸 더 어려워지니까 아이고 나 신앙생활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신앙생활을 그만해 애들 지금 다 그런 위계예요 2030 지금 무슨 세미나 무슨 모임 가보면 2030이 성교지다 이러면서 2030 보금을 내 성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 떠나가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결론의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결산의 때가 있다 했잖아요 결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김 목사야 이러면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어요 예쁜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누구야 해 주세요 그 축복을 아무도 아직 아무도 안 해본 사람 제가 가온 사람 빨리 해 주세요 빨리 아직 안 해 주세요 축복을 해 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김 권사야 하든지 김 집사야 하든지 꼭 해 주세요 지금 혹시 주변에 아무도 자기한테 그렇게 안 하면 아직 아무도 축복을 못 받은 분은 내가 사람들하고 좀 더 친하게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들 때 가까이 앉고 나는 아무도 축복 안 해주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염려할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주님 바라보고 그 소리 듣는 우리 성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